TV 우리가요 한마단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감자가 싹이 자라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을 좀 알고 계세요 진아씨? 그럼요 잘 물어보셨네 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어떻게 하냐면요 감자에다가요 사로 한 개를 싹 넣으시면 이 싹이 나는 게 좀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대요? 아니 그거를 제가 이제 물어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계셨어요? 아 그걸 말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집 가셔도 되겠네 그래요? 나중에요? 그러면 저는 할 말을 이름 관계로 멋진 가수분들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? 네 할게요 원하영, 오동민, 박지연, 흑성아씨의 무대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천천히 불어주고 싶어요 영광만 나는 다른 것도 안전하네요 서로 믿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나만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당신이 더 행복해요 나만을 아껴주고 싶어요 나만을 아껴주고 싶어요 내 인생을 천천히 불어주고 싶어요 나만을 아껴주고 싶어요 나만을 아껴주고 싶어요 나만을 아껴주고 싶어요 내 인생을 천천히 불어주고 싶어요 나만을 아껴주고 싶어요 나만을 아껴주고 싶어요 나만을 아껴주고 싶어요 사랑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당신과 행복해요 꿈을 믿게 깨끗하게 나름끼리 내 빛으로 인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